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가 업로드한 드로잉 프로그램 무료 배포는 잘 받아가셨나요 이번에는 그 드로잉 프로그램과 세트인 그림의 선을 다듬고 광원 연출에 특화된 드로잉 프로그램의 무료 배포를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이 프로그램의 이름은 트위스트 브러쉬 리퀴드 스튜디오 인데요 트위스트 브러쉬 프로 스튜디오 23 처럼 미국 일리노이즈 워런빌에 위치한 픽스라에서 개발 판매 중입니다 이 소프트웨어를 구매하려면 정가 기준으로 29달러 우리 돈 32,000원을 내야죠 하지만 지금은 무료이니 영상 설명을 잘 따라와주세요 아래 영상 설명란의 링크를 클릭하시면 트위스트 브러쉬 리퀴드 스튜디오 설치 파일을 받을 수 있습니다 설치 파일을 다 내려받으셨으면 설치를 진행해 주시고요 이때 예전 영상에서 에이션프 어니스톨러 나이너를 받으셨던 분들은 어니스톨어를 이용해서 설치하시면 추후 클린 삭제가 가능하니 참고 바랍니다 설치 시 한가지 주의하실 점이 있는데 이전에 소개해 드렸던 트위스트 브러쉬 프로 스튜디오 23가 그랬듯이 이 녀석도 되도록 기본으로 설정된 경로를 사용하시는 것을 추천해 드려요 경로 설정까지 끝내면 설치가 어느정도 마무리되죠 설치를 끝내셨으면 트위스트 브러쉬 리퀴드 스튜디오를 실행시켜 주도록 합니다 그러면 바로 이렇게 라이센스 키를 요구하는 메시지가 뜨는데요 맨 오른쪽에는 엔터키 버튼을 눌러주도록 합니다 그리고는 아래 영상 설명란에 있는 라이센스 키를 복사 및 붙여넣기 해주세요 이제 OK만 눌러주시면 라이센스 인증이 마무리되죠 이 다음 창이 자동으로 닫히는데 다시 열어주시면 됩니다 보다시피 트위스트 브러쉬 리퀴드 스튜디오는 초보자도 쓰기 좋고 재밌는 프로그램이에요 무엇보다 마우스로 드로잉하기 좋은 프로그램이니 탐나시는 분들은 꼭 챙기시기 바랍니다 트위스트 브러쉬 리퀴드 스튜디오는 영구적 사용이 가능한 라이프타입 라이센스로 배포되고 있어요 단 무료 업데이트와 기술 지원은 제공받을 수 없습니다 이 점 참고하시어 빠른 결정을 하시고 주변에도 이 영상을 홍보해주세요 오늘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큐브팀의 소식은 여러분의 시청과 구독 그리고 좋아요와 홍보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알림 설정 및 광고 바울 소속 감사드리며 지금까지 큐브팀이었습니다